계속되는 면회 특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법적 권리는 하여튼 아무도 모르는 것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서 써먹고 있다라는 지적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범 무역에도 면회 10차례를 지금 하고 있고 검찰 조사 다음 날에도 구치소를 찾아서 면회를 했고 교도관이 배속하지 않을 때에도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또 딸은 정경심 교수 엄마와 화상 면회까지 구치소가 시켜줬다는 거예요. 구치소와 조국 자택이 20분 거리인데 운전기사 대동하던가 하면 뭐가 멀다고 화상 면회까지 시켜주냐 장거리 제수자를 위한 제도가 원래 화상 면회인데 그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범 적시된 딸 증거 안 남는 화상 면회 부적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순칠, 정유란은 만나지도 못하게 해놓고서 정경심 딸은 증거도 안 남는 화상 면회까지 시켜주고 있다. 확실히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이긴 해요. 구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범 의심 피의자들에게는 수사 시작과 동시에 접견 불허한다. 전직 장관이라 굳이 접견 불허 신청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문 변호사님 이거는 이분들을 탓할 게 아니라 구치소 측과 법원 측이 그걸 왜 허용을 해줘서 이런 논란이 났습니까? 어찌되러 해야죠?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일정한 공범 의혹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접견 제한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예를 들어서 이런 의견이 가능하겠죠.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을 접견을 금지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 중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 아니어도 변호인과의 접견 외에는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가족들도 못 보게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나라를 들쑤셔놨었고 또 여지껏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고 조사할 것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정범신 교수의 면회를 금지시킨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상화도 올 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 장관이라는 신분이라는 걸 고려해서 점찰이 저정도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것은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혜다. 네, 그럼 특혜죠. 물론 이제 또 만약에 접견 금지까지 했다면 여론 일각에서는 어떻게 가족 간에 만나지 못하게 하느냐. 아직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는 공범이라는 말도 적시되지 않았는데 공범도 아닌데 이거 너무 강혹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우려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사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충분히 공범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접견 제안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만큼 큰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더라도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의 선례를 볼 때 분명히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접견을 저렇게 허용해 주는 것은 과다하다. 잘못됐다. 다만 이제 우리가 마녀사냥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 딸이 화상 접견했다.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딸 같은 경우에 굳이 가는 와중에서 언론인들 만날 수가 있고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화상 전화를 통해서 화상 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는 특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겠는데 다만 접견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특혜고 이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이번에는 해소공수포증을 앓고 있다며 호소를 했습니다. 이분 가족들은 왜 이렇게 아프시는 거죠? 해소공포증. 오늘 검찰 채용비리 등 혐의로 조국 동생 구속기소할 방침인데 조국 동생이 검찰 수사 때는 후종인대 고락증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수감 이후에는 해소공포증을 또 호소한다는 소식이에요. 보석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해소공포증 외부진료 필요하고 우울증의 신경안정제도 복용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다뤘습니다. 허리 아픈 것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해소공포증까지 이르는 셈입니다. 장희용 교수님. 일단은 아프다고 하니까 치료는 시켜줘야 되는데 구속되니까 왜 이렇게 아파요? 그러게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또 참 구속되니까 폐소공포증 어디에 또 갇혀있으면 안 되고 뭐 할 땐 또 허리가 아파서 안 되고 목이 아파서 안 되고 계속 아프네요. 항상 아프다라는 얘기는 말이 조심스러워요. 실제로 편찮으신 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인권문자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너무 공교롭게 너무 많이 아프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아파.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나도 아파. 정말요. 정말 죄송하지만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이런 의심이 가는 부분은 의심하는 사람을 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편찮으시네요. 그리고 저렇게 많이들 가족들이 아픈데 다들 또 사회생활할 때는 굉장히 이전까지는 명망있는 전문직의 금융투자업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셨던 분들이시거든요.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쩜 그렇게 강의도 열심히 하시고 또 사업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앵커가 따로 질문을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아파요? 이분도 왜 이렇게 아파요? 후종, 인대, 골화증, 폐소, 공포증, 우울증 또 들어보지 못한 병들까지 많이 들을 정도라면 지금 이 정도라면 국민들이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보도하는 것보다는 빨리 빨리 수사 속도가 진정이 돼서 빨리 혐의가 있으면 혐의가 좀 얼른 드러나면 드러나는 거고 또 아니면 아닌 거고 이런 것들로 좀 빨리 수사 이야기를 듣고 싶은 수준입니다. 네. 자, 성의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